구독! 좋아요! 구독!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얼른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나도 잘 먹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그거 하냐? 뭐야? 이 짜장면! 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안 하고도 비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떡해? 이 그릇을 들고 막 흔들면 죽여진다! 아 진짜? 그거 해봐라 되게 신기하다! 우와! 뭐 하는 건데? 그릇을 들고 흔들려네? 아니 바보야! 그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 그릇을 흔들으라고! 그릇을? 그래! 이제 구겨지겠나? 그럼 어떡해? 내가 보여줄게! 됐다! 잘 봐라 그릇을 딱 들고! 오오오오오오! 쉐이킷 쉐이킷! 욕하지 마라! 아니 쉐이킷 쉐이킷! 이렇게 해서 딱 뜯으면... 뜯으면? 우와! 비벼져 있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만해봐라 나는 그냥 할거라 꾸덕 나는 젓가락으로 이렇게 쇼쇼 비비는게 좋더라 나는 벌써 다 비벼졌는데 나도 빨리 먹고싶다 밑에가 안 비벼졌네 이거 누가 알려줬는데 여기까지가 맛있냐? 너무 맛있다 나는 돌돌 말해서 먹을거다 달고나 커피 만드는 고기도 하고 이만 번을 해야돼 여기가 됐다 됐다 이리 넣고 먹어볼게 짜장면은 단무지랑 먹어야된대 짜장면은 단무지지 난 그렇게 먹어 나는 밤에다 놓고 같이 먹는데 됐어 나는 왜 두개나 갖고 가는데 싫습니다 선생님 다 먹어요 좋아요 어 근데 형아는 단수육 찍먹이가 부먹이가 음 난 좋아 그게 뭔데 근데 찍먹부먹이 뭐야 와 형아는 왜 중국음식 먹을 자격이 없다 어떻게 찍먹이랑 부먹을 모르는데 그래서 뭔데 찍먹 찍먹 아껴서 먹는거 부먹 짜장처럼 여러개를 한꺼번에 먹는거 그러면 나는 혼자 먹을때는 찍먹인데 여러 명이서 같이 먹을때는 부먹이야 왜 여러 명이서 먹을땐 부먹인데 난 많이 먹고싶으니까 나는 찍먹으로 하나 먹어볼래 땡 한글잘 왜 이렇게 많이 찍어 나 조금만 먹어 찍먹이라매 이거를 조금씩 먹는다고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조금씩먹어 찍먹이라맨 같이 먹고있지 직목이다 tradicional Flec 나는 이 군만두도 맛있더라 군만두도 여기다가len 소소해서 왜 이건 뭔데 문 favourite 쓰임 립스틱 푸해졌어 입에 하나도 안 미칠 것 같게 하지 마라 뭐 살아있나 짜장면이 배미가 살아있다 하나도 안 먹었지 거의 무거울 때 형아 양파 먹어라 양파 진짜 매워 중국 음식 먹을 때 양파를 꼭 먹어야 된다 왜 짜장면이지 안에 짜장면 들어있지 그러니까 양파를 먹어야 된다 너 유리야 그거야 일단 먹어봐 그럼 너부터 먹어봐 양파 별로 안 좋아한다 형이 먹는 시범을 보여야 동생이 따라가지 니가 먼저 먹으라고 했으니까 니가 먼저 시범 보여 봐 형이 형이잖아 니가 동생이잖아 형이 먼저 한거다 솔선수범 진짜 안먹을거야 난 안먹을래 나갔다 아이 그래 그럼 내가 먹게 오 영진이 영화라 먹게 빨리 먹으라 자 내 먹게 왜 나 양파 가지고 간거야 나 양파 가지고 간거야 나 양파 가지고 간거야 진짜 아 바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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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게 바랍어 찔게 가만있잖아 그대로 하나 양파만 죽었는데 그대로 가져갔잖아 왜 양파만 그대로 양파만 그대로 아휴 왜 갑자기 한가닥씩 먹는데 나 짜장면이 얼마 안남았어 아까워서 천천히 먹고있었어 아 영아 뭘 아끼는데 내가 좀 더 줄게 아 근데 짜장면을 이렇게 삼킨 다음에 호록딱 빼갖고 짜장면을 이렇게 묶어갖고 먹으면 계속 먹을 수 있겠네 왜 꿈이었는데 계속 오 혀가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럼 짜장면 맛이 막 계속 나지 뭐야 얼른 이거 코에 넣어봐라 빨리 해봐라 내가 넣어줄까 내가 넣어줄게 아니다 형아 짜장면 좋아 내가 코에 어우 휘봐라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니 짜장면이 아닙니다 단무지가 왜 벌써 없어졌지 나도 모르자 이거 뭔데 왜 단무지를 한입 먹고 넣어놓고 한입 먹고 왜 이러는데 아직 내가 깜빡깜빡해서 그래 몇 번을 깜빡한건데 하나 둘 셋 넷 다 미국반샷 깜먹었다 깜먹었죠 진짜 깜빡 너무한다 혀가 진짜 안 먹어 안 먹어 더러워 왜 더러워 형이 먹던건데 형이 먹던거 더럽다 왜 갖고 왔다 왜 갖고 왔다 혀가 보내주세요 왜 형아 그릇 되게 깨끗하다 뭘로 닦았나 뭐 이거 무슨 설거지 핥아먹었는데 난 다시는 이 중국집에서 안 시켜먹을거다 어떤 그릇이 형이 핥아먹은 그릇인지 모르잖아 점픽 다 나중에 씻으시잖아 그래도 형이 핥아먹은건 싫다 아 네 너희들은 짜장면 이런거 먹을때 어떻게 먹어 과연 우리랑 같이 맛있는 짜장면 시켜먹을때라 short short Long expensive